첫 번째 bol 문 좀 잠겨라 문이 안 잠겨서요 어제도 문 안 자꾸 보잖더라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뭐예요? 또띠아인데... 아 이거 뭐라고 했거든? 쾌.. 쾌.. 쾌사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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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야 다시 말해봐 뭐라고? 쾌사디아? 쾌사디아 쾌사디아 아 나 부탁끄면 이거 물 좀 버려올게 쾌사디아 그러면 잠깐 안녕하세요 야 여기 앉아 오랜만에 같이 라이브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야 근데 우리 그때 우리 둘이서 라이브한 거 틱톡 틱톡 라이브가 마지막 아니야? 맞아요 재작년 우리 틱톡 라이브 야 너무 오래되긴 했다 근데 나 갑자기 그냥 심심해서 왔어 갑자기 심심해서 오는 거야 인스타그램 보다가 어? 현진이 라이브하고 있네? 바로 추리했지 아 이게 뜨는 거구나 야 나 근데 나 그 파란 딱지 그 뭐야 마크 있잖아요 파란 마크 그 사람 그런 사람한테 댓글 처음 보거든? 근데 진짜 여기 영릭스가 뜨더라 너 댓글 달아봐 신기해 하이 아 진짜 이거 밑에 뜬다? 영릭스 해봐 너무 많이 옛날에 어렸을 때 인스타 썼는데 응 근데 지금이랑 너무 달라 그냥 쓰는 그 시스템 근데 아 느낌이 옛날에 옛날에 인스타그램이 그 아이콘 맞아 레인보우 막 있고 막 어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니? 이렇게 하겠지 뭐 우리는 우리는 이걸로 하고 그럼 우리는 아 요즘에 다 이렇게 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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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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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야 호텔에 텔레폰도 이렇게 나와 봐봐 펠리스 calm down 예에스 여보세요 그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러고 있잖아 너 지금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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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이거지? 어 맞지? 아무튼 야 야 우리 그때 틱톡 라이브 했었을 때 네가 노래 추천해줘 기억나? 어 맞아 엄청 있네 우리 이따가 네 노래 추천해줘 아 되게 너무 좋지 근데 나도 시청하고 싶은 게 있어 나 틱톡 보면서 새로운 틱톡 마스터 펠리스 새로운 트렌드가 있거든 머리 어깨 무릎 발 귀여워 이게 지금 유행하고 있어 다 우리 너도 할래? 너도 할래? 귀여워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인스타는 바로 이게 옛날이죠 이 컵라면 때문에 약간 아 뭐야? 내 방문은 왜 자꾸 열려? 야 의자 더 있다 왜? 요 야 김승민 불러라 공공줄하게 야 야 공줄 빠이빠이 안 돼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니야 그 느낌 아니었어 예 빠이빠이 빠이빠이 진짜 귀여웠어 감자특이 감자특이 맛있어요 나 입술 찢어진 왜? 왜? 건조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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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빨개 나도 나도 비밀로 하나 했잖아 진짜 야 너 립밤 있어 나 립밤? 아니 나 하나 있어 립밤 필요해? 더러워요 아우 진짜 나 이거 봐 그 뭐냐 그 여기 이거 뭐야 게시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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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나 에헤라디아 신나서 그 다음에 스컬 에헤라디아 했으니까 게시디아 에헤라디아 게시디아 계셔버린 거 봐 아이디아 클릭스 아이디아 나니아 나니아 나이디아 나이디아 스컬 디아 어 어 생각난다 생각난다 야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 밥만 먹어 비어 오? 비어? 마시는 거 아니잖아 마시는 거 아니지 마시는 거 아니지 마시는 거 아니잖아 칸 opping 찬양 ổ 사진 음흠 Today what do I wear? But you know, life's unfair But I don't care 20 몇 도? 23, 25 20 몇 도? 20 22 도 22 도 받아낼 건 도 23 진짜 레이저에 너무 유명해 아 얇은가봐 왁싱? 2. 왁싱 2. 왁싱 2. 왁싱 2. 왁싱 3. 왁싱 3. 왁싱 3. 왁싱 4. 왁싱 5. 왁싱 5. 왁싱 5. 왁싱 5. 왁싱 6. 왁싱 6. 왁싱 6. 왁싱 6. 왁싱 11. 왁싱 1. 왁싱 7. 왁싱 12. 왁싱 11. 왁싱 10. 왁싱 11. deles 11. 왁싱 11. 아들 znashed 11. 스낫 13. 스루 11. 어른 나 좀 지켜주지? 어? 진짜네? 뭐야? 어 그러네? 블랙 그레이야도 포인트 이런 것도 있어 이야 신기한데? 수상아 복근 해? 여외복근 아 그게 이게 힘주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이미 아시는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를 이어서 제가 옆구리도 타투를 했기 때문에 나 아시더라구 나 생각지도 못하고 과자를 계속 입고 있었구나? 나도 몰랐네 그래서 자를거야 근데 언제 자를지 모르겠어 나 너 정도는 안 자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정은 되게 진짜 예뻐 나도 근데 머리 진짜 많이 길게 됐어 머리 진짜 많이 길어 머리 진짜 많이 길어 안 올라간대 특전에 우리 네 오 셜록 셜록 두 개의 달 보랏빛 벙고 그대여 오 Y.O? 요 요 요 네 완전 완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디 오실래요? 저희가 초대해 드릴게요 오 센 노래를 듣고 올라가니까 좀 괜찮다고 하나 둘 셋 티그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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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PD님 요 코코넛? 난 좋아해 캐슈넛 볼트 그리고 넛 유 넛? 오 오 나 좋아해 도넛 안에 동그라미 있지 그 타트로 꽂아 NO 그래도 내추럴 당분 여성 스트레인지 키드 스트레인지 키드 고민나 애교대회 애교대회 한번 가보자 나? 응 야옹 스쿨 야 어? 그러면 해리포터 8번 해봐 해리포터 8번 해봐 해리포터 8번 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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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자 술을 구하시 귀엽죠? 되게 예쁘다 되게 부푸다고 아 그냥 이렇게 부푸다고 어머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이렇게 쪼악 이렇게 나오네 아니 근데 한쪽으로 하나 하나 골라 야 이거 삐삐 아니야? 야 너 진짜 이쁘다 잡고 있어봐 야 너무 귀엽다 야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여 How old are you? I'm for life 머리도 뽑아도 되냐? 하나 둘 셋 야 머리도 뽑을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옛날 옛날 완전히 안걸려 목이 없다 무슨 표현? 이거 불안 불안이 불안이 하나 둘 셋 슈퍼 슈퍼 마지막 안녕